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화학습 아삭경호입니다. 29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우리는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떠한 소리가 났었는지. 왜냐하면 예시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고대 그리스 음악의 예시. 글로 적혀 있거나 악보로 적혀 있는 형태로. 역시 이제 고대 그리스 음악은 여전히 역시 살아있지 않아요. 구전 형태로도. 그것의 고대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 아마도 즉흥 연주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어떤 특정한 규칙과 관례 이내에서. 그래서 우리는 강요받습니다. 주로 추측하도록 뭐뭐를 토대로. 설명. 작가들의 설명으로부터 비롯된 토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냐. 비컨선드비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죠. 일반적으로 더 관심이 있었어요. 쓰는 데에 음악에 대하여 글을 쓰는 데에 뭐뭐로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으로서. 뭐뭐라기보다는. 요건 안 읽어도 되겠죠. 제공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입문서. 그것의 이론이 아닌 실제. 음악의 실제에 대한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냥 음악을 어떻게 쓴 거예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실천으로서. 그래서 글을 쓰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심즈는 뭐뭐로처럼 보인다 이거죠. 뭐뭐로처럼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 음악은 대체적으로 였습니다. 보컬 형태였다는 거예요. 즉 성악 형태였다는 거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겠죠. 노래에 불러지는 어떤 운문. 여기서 이제 어컴페니는 동반되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반주되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반주되는. 악기에 의해서 반주되는 노래에 되어지는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뭐뭐로처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금이죠. 수금이고 이제 퉁... 퉁기는 기타라니까. 기타는 기타와 똑같은 거죠. 기타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기타와 비슷한 이 악기. 다시 한 번요. 뭐뭐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의 음악은 대체적으로 성악의 형태였어요. 뭐뭐로 구성되어진 노래로 되어진 운문. 악기에 의해서 동반되어지는 반주되어지는 운문의 형태. 어떤 악기냐. 어떤 수금이나 퉁기는 기타라와 같은. 사실 플라토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겼습니다. 음악을 뭐뭐라고 이렇게 크게 정리하셔야 돼요. 플라토는 여겼습니다. 음악을 뭐뭐라고. 매우 과도하게 조잡하고 무미건조한. 맛이 없는 것.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겼대요. 어떤 음악이냐. 수금과 플루시지. 플루스로만 연주되는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뭐뭐로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동반이 아니라 반주라고 정리하세요. 춤과 노래. 춤 또는 노래의 반주로서가 아닌. 오직 그냥 수금과 플루스로만 연주되는 그 음악을 매우 조잡하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멜로디는 뭐뭐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매우 제한된 음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악기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어디에 딱 걸쳐있었기 때문에. 한 옥타브에만 걸쳐있었기 때문에. 즉, from A에서 to B에 이르기까지. E에서 또 다른 E니까 한 옥타브가 되는 거겠죠. 뭐뭐로처럼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한 E에서 다른 E까지 한 옥타브에 걸쳐있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제한된 음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겠죠. 지금까지 공부하던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